좋은 아침입니다 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무신일입니다 자 원숭이는 원숭이인데 누른 원숭이가 나타났네요 자 오늘 복근 번호는 오자 영자죠 저 시내 중앙토로 가시고 가실 때는 노란 옷을 입고 가세요 자 무일은 개일을 좋아하죠 무개아파입니다 개미오 개사 개미개의 개축일을 좋아하고 오늘 되는 사람들 머리 회전이 아주 빠르고요 항상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원숭이띠는 지띠만나 좋고 용띠만나 좋죠 뱀띠만나 좋고요 그러나 범띠 토끼띠를 싫어하죠 자 무일은 임의를 싫어합니다 무임충입니다 무인 무진 무어 무심 무술 무작이를 싫어하고 오늘 되는 사람 직업이 약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건설업 중기업 전기유통 제조업이 좋겠죠 건강은 위장병 허리병 탈모 비부병 혈압 당뇨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성인병을 조심해야 돼 그런 일조네요 자 오늘 21일 수요일 띠베룬세 들어갑니다 자 지띠부터 볼까요 지띠 신자진 수국입니다 역시 오늘 운명의 남자가 나타나네요 연예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요 매매운이 사원 학업원 사업원 금전원 만사가 형통되는 그런 날입니다 소띠볼까요 속띠도는 상남자가 나타나는 예인들이 좋은 날이네요 연예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 학업원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청약품사 매매 다 좋고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자 범띠볼까요 범띠은 섹시한 예인이 나타나네요 결혼 상대자입니다 결혼이 남자들이 좋습니다 결혼운이 좋고 연예운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원 학업원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청약품사 매매 다 좋고 사업원 금전원에 좋습니다 우정 미래 건강이 좋은 그런 날입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이별 뒤에 오히려 부자 남자가 나타났네요 연예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 학업원 다 좋죠 수술 좋고 아파청약품사 매매 다 좋고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용띠 볼까요 신자진 수국의 역시 상남자가 나타나네요 연예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원 금전원에 좋습니다 사업원 매매운 학업원 다 좋죠 수술 좋고 아파청약품사 매매 다 좋고 우정 미래 건강이 좋습니다 자 사시남수 육합입니다 역시 밥마실 나가는 날이네요 그죠 상남자가 나타나네요 연예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 학업원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청약품사 매매 다 좋고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 하하 복부인이 나타나네 여인된 남자들 조인 날이네요 연예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요 매매운이 사원 학업원 다 좋고 사업원 금전원 좋죠 만사형통의 날입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 하하 오늘 만나기 만났는데 좀 꼴보기 싫다고 나오는데 연예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입니다 약간의 낙상이 있고 구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양띠는 조용한 하루를 보내세요 원숭이때 원숭이날을 맞았네요 오늘 여기도 이별수가 있네 그죠 약간 꿀꿀한 날입니다 그래서 연예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이고 약간의 구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원 금전원 매매운이 사원 학업원 이런건 다 좋고요 수술 아파청약품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좋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도는 만나기 만났는데 조금 꼴보기 싫다고 나오는데 연예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입니다 매매운이 사원 학업원 다 좋고 이런 그런 날이네요 오늘도 닭띠님도 조용한 하루를 보내세요 자 개띠 볼까요 개띠 운명의 남녀가 나타나니 그저 남자 여자 다 좋은 날입니다 연예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원 학업원 다 좋죠 수술 좋고 아파청약품사 매매 다 좋고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그런 하루인 남녀 멋진 날이 되겠네요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오늘 소개팅이 있는데 만나기 만나는데 좀 꼴보기 싫다고 나오네요 연예가 좀 꼬이고 결혼이 조금 약간의 구슬 수가 있네요 그러나 사업원 매매운 이사원 학업원 금전원 이런 것도 다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우울하지만 하루만 참으세요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수요일 되십시오 팔봉쌤 티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